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색불이 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공불이 색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라는 존재 또 이 현상세계 나와세계 물질 우주라는 이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 이 색 이것이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무상하고 무상고 무하다. 산법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상하게 변해가고 그것은 괴로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가 있지 않다. 즉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질 뿐이지 거기에 고정된 자아라는 어떤 실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라서 상의성이나 주제성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착한다면 집착해야 된다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에는 집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집착할 가치가 아예 없는 거, 값어치가 없는 거 그런 거에는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내가 원할 때 오고 내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인연이, 인연법이 인연이 맞을 때, 시절 인연이 맞을 때 왔다가 시절 인연이 다 하면 가는 거예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물론 내 뜻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구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지구 가고 싶을 때 간단 말이죠. 다 그래요. 사람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올 거는 와요. 신기하게. 또 크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야 될 인연이 오면 그냥 스르륵 가버려요. 그렇게 죽어라고 밀쳐내도 밀쳐내도 안 밀쳐내지던 것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해탈하고 살았는데 스르륵 떠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개년따라 오고 가는 것은. 실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니까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꿈의 세계 속에서 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꿈의 세계 속에서 그냥 뭐 재밌게 가지 놀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아,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허망하게 집착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괴로웠구나. 오케이, 나의 괴로움이 왜 있었는지 이제 깨달았다. 내가 돈, 명예, 권력, 지휘 모든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해왔었구나. 그것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친구가 저 정도 사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하면서 내 생각을 믿은 채 더 열심히 막 그냥 집착하고 잘 살라니까 부유함에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은, 마음 한 면에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은 어떤 마음이 또 커지냐면 집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집착이 과도해질수록 두려움도 과도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인연이 될 것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태어나 처음 알았다. 세상은 공한 것이구나. 무상, 고무하인 것이구나. 고중 때 실체적 잘하는 게 없구나.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뿐이구나. 내가 어디도 집착할 게 없었네. 이제 알았네, 내가. 세상이 공허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될 거예요. 부처님은 공을 깨달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무아를. 그런데 부처님이 그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세계의 역사, 세계사 학자들이 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인물을 윤리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취적으로 모든 면을 다 봐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자 했더니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뽑은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많은 정교 교지들 가운데 놀랍게도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으로 꼽히더라고요. 당신 살아있는 동안 보통은 당신 열반하시고 나서 당신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누군가가 전법을 하고 해서 유명해지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살아계신 그동안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인도 제가 걸어다녀 보니까 정말 넓고도 넓고도 광활해요. 우리가 그걸 걸어다닌다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드넓어요. 기차를 타고 다녀도 드넓어요. 그런데 그곳을 차가 없었잖아요. 걸으면서. 그 더운 날. 여러분 8월 9월 이때쯤 가면요. 정말 이런 날씨가 있구나. 한국의 34도 35도는 애교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 무더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걷고 걷고 또 고르셨어요. 부처님 제자들 60명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그들에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한 길로 가지 마라. 한 명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 각자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의 괴로움을 구제해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신도 나도 오르벨라로 가리라. 당신도 수많은 그 당시 가장 유력했던 종교 단체 한 천여 명 제자들을 그리고 있던 가섭사명자라는 단체를 찾아가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걷고 또 걸으면서 무수히 많은 절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막 불사해라. 불사비 내세요. 부담좋아 가면서 뭐 할부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사비를 거둬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신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원해서 그냥 이 절 저절을 시사를 하고 보시라 하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저리 있으니까 그곳에서 법문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곳을 가셨던 거예요. 거리 아무리 멀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분이 안 계세요. 인도 부처님이 다니셨던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히 하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하니까 깨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 공하지만 다시금 공불이 새긴 측면 그러나 공이 죽어있는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춤추는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자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측면을 제법 실상 제법이 있는 이대로가 있는 이대로 이 현실이 이 색이라는 이 현실이 그대로 실상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총목보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입초개진 자기가 서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 아닌 것이 없다. 완전하게 진실이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목전에 환하게 밝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집착 없이 살아야지 이건 이제 이 앞에 색불 이공 했을 때 집착 없이 살아야지 하고 집착을 없이 살게 돼요. 그런데 공불 이색까지 균형감 있게 중도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깨닫게 되면 집착 없이 사는데 그냥 완전히 무소유 극단적인 무소유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냥 공하다 이러면 소유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내 걸 다 갖다 버리는 게 무소유겠네. 그 열심히 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의 무소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유하되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긴 한데 이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환상이구나.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구나. 나도 환상이니까 내 것도 환상이구나. 진실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인연 따라 내 것이라고 인연 맺어진 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쓰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진짜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본래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보가 땅에다 금을 긋고는 이거 내 땅이야라는 걸 사람들에게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 땅일 수가 없잖아요. 단 한순간도 내 땅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쓰면 내 땅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데나 북한산도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늘도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놀이공원도 다니고 공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공원 다 내 건가요?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 거면? 어떤 사람은 내 거라라면서 땅을 샀는데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사놨대 그러고 30년 5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팔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내가 실제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내 사람 내 가족은 망상 아닌 것 같잖아요. 내 가족은 망상 아닌 것 같잖아요. 내 가족도 생각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자식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연 때문에 그렇겠죠. 인연이 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한테 상담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스님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님 부모에게 조차 버려진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알 수 없어요. 절대 모르세요.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평생 또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못해요. 나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도 내가 사랑을 못해요. 버림받을까 봐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자식이라고 했는데 진짜 자식인 줄 알고 살았는데 평생을 병원에서 바뀐 줄도 모르고 얘가 내 자식인 줄 알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 내 자식은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살고 있어요. 얘 친구라 맨날 왔는데 맨날 야 쟤한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내 자식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게 진짜 내 자식일까요? 내 자식 아닌 사람을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면 내 자식이라는 느낌이 안 들까요?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냥 내 자식이래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왜 그럴까요? 인연을 그렇게 맺어서 그래요. 어제까지 남이었던 사람이 요즘 젊은 청년들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남이었고 싫었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사랑해지기 시작하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어제 같으면 밥도 안 끼 비싼 거 못 사주다가 내 사람이 된다라는 마음의 이미지를 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소유한다 가진다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내 것이다 하는 모든 것이 전부다 이렇게 관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허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진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물질 세계가 물질 우주가 전부 다 고정된 실체는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기적인 인연의 꿈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 이 현실이라는 눈앞의 현실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엄중한 타격을 입혀요.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롭히면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이 아파요. 공허한데 공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집착 버려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착 버리고 살아라 이거는 1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착 버려라 하니까 아 불교는 집착 버리고 사는 종교야 집착만 버리면 다 끝이야 그래서 집착을 잘 버리는 사람이 최고 그렇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증급하려고 하고 회사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자식을 열심히 학원도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보내게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 그거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쓸데없는 노력인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다 의미 없는 짓을 너희들은 왜 하고 있니? 그거 다 집착하지 마 그거 다 집착이야 너희들 바보야? 어리석은 중생이나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한량처럼 노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양변에 치우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한마디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마음을 내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 그 물질 내가 가져야지. 성공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라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머물지 마라가 이걸 수식해 준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고 즉 집착하지 않고 집착해서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 소유하겠다는 마음도 내지 마라. 그게 무소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할 수 있는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집도 사고 그거 불교에서 다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부자들은 절에 오기가 조금 좀 찜찜할 거예요. 그리고 비싼 차 끌고 집에 절에 오거나 비싼 가방 들고 절에 오기가 되게 찜찜할 거예요. 절에서는 무소유가 진실인데 나는 비싼 차 비싼 가방 메고 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절에 오기가 그 사람은 실질적인 나쁜 놈이니까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머물되 머무는 바 없이 머물게 되면 머물러 있더라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아요.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 없이 소유하게 되면 소유해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냥 무소유로 살기도 하겠지만 또 큰 스님들 선오르게 보면 정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소유와 무소유에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황금 만 양을 써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황금 만 양을 써도 그게 쓰되 쓴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전 재산 예를 들어 뭐 한 천만 원이 있다 이런 사람하고 전 재산 나는 뭐 백억이 있다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백억 있는 사람도 어차피 배고픔은 먹고 졸리면 자고 잠자는 데는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인연에선 똑같아요. 인연 따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요. 겉에서 모양에서 보면 다르죠. 모양, 상 상에서 보면 다르죠. 셰프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거창한 음식을 차려준다. 나는 그냥 내가 지은 농사 농사진 걸로 내가 그냥 조촐하게 음식해서 몇 끼 내가 먹는다. 겉모양만 보면 전자가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뭔가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후자가 훨씬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겠죠. 자연 친화적인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다. 앞에 있는 사람은 환경오염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주변 세상의 인연과 자기 마음이라는 인연 이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삶이 그냥 흐를 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개성이 있고 나라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착한 성격이 나야 돈 많은 게 나야라고 그렇게 자기라는 정체성을 나와 동일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내가 아니라 업습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업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비슷한 상황에서 욕하는 사람은 처음에 욕하기가 힘들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욕이 입에 붓게 돼요. 사기를 한 번 두 번 치든 사람은 사기 추기 쉬워지고요. 옛날 전쟁 때 보세요. 사람 처음 죽이기 어렵지 한 번 두 번 죽인 사람은 막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전쟁 때 적군을 죽이면 영웅이 있거든요. 인연 따라 죽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처럼 인연 따라 그러한 업의 습관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뭔가 심리치료 받고 전혀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참회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면 그 사람은 전에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라고 했던 거죠.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행위에 따른 결과는 이어지는데 있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업을 지을 때 그 자와 업을 받을 때 그 자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어져서 받는다. 불처는 옮겨가지 않아요. 나라는 정체성이 옮겨가지 않아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왔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공하지만 다시 공직 공불 이 색인 줄 알아서 이 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희산매라고 불러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열심히 무엇이든 마음 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위주의 삶이 아니라 머리 분별은 좀 쉬고 뭐랄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뭐랄까 이것도 방편이지만 조금 더 이게 머리는 분별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가슴 뛰는 삶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분별 이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나도 모르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음악 전시회 가면 미술 전시회 가면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음악만 들으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마음 공부 불교랑은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제가 왜 이걸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2 겨울방학 때 아무 의미 없이 친구가 선배가 야 절에 가면 예쁜 여자친구 많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왠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 인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 수 없어요. 불교가 너무 좋고 부처님이 너무 좋고 스님이 너무 좋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그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이렇게 불교 책을 읽었는데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태어난 적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불교란 말이야? 너무 충격적인 가리침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 불교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뭘 해도 그닥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 중2 겨울밖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관련된 일만 하면 다 잘되고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절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좀 과하게 불교 학생의 해장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불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왜?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절 보고 뜨아 했다니까요. 제가 저런 애였어? 제가 이런 거 관심 있는 애였어? 알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갑자기 왜 BTN 영상이 스님 본문하는 영상이 내 눈에 띄었겠지만 그게 왜 나를 잡아 끌었을까요? 하필이면 무수히 많은 다양한 유명한 강사들도 많은데 심지어 기독교, 천주교인 사람들도 스님 본문이 내가 왜 끌렸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나도 알 수 없는데 인연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연이. 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만나면 머리가 만들어낸 인연이 아니라 머리가 쉰 채로 인연 따라 흘러가는 인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방편으로 가슴을 표현했는데 유의 조작해가지고 머리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돼 하고 집착해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 혹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 뛰는 일 이런 게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억지스럽게 죽도록 해가지고 이만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난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한 성취가 얻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시절 인연의 흐름을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억지로 집착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흐름을 타고 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법계의 인연을 시절 인연을 연기법의 인연을 그냥 턱 맡기고 살면 거긴 내가 빠져요. 내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일이 저절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뭐지? 내가 그때는 그렇게 죽도록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더니 작년에는 이상하게 술술술술 일이 막 풀려요. 이런 그런 일 없습니까? 뭔가 되려고 하면 이거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막 착착 들어 맞아서 이거를 돈 주고 짜맞추려고 하면 절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분별심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실 이 자체 여러분의 삶 그 자체 내가 쓰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 자체 이 성격 이 자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대로 이 눈앞에 이 진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고 현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총목보리고 제법 실상이고 입처개진이란 말이에요.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진실의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 죽겠어요 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깨달음에서 소외된 적이 없어요. 깨달음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깨달아야지 라는 망상을 만드니까 깨달을 나가 생기니까 깨달을 하고 하는 이놈인 법인데 내가 저걸 깨달아야 돼 하고 저걸 찾아가니까 추구하니까 쫓아가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달려가는 이놈이 자기인데 깨달아야 돼 하는 이게 자기인데 바깥으로 찾아나서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잊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 속에만 나뉘어져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거 다 아상이잖아요.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몇 살까지 살다가 언젠 죽을 거야 이게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생각이에요. 잠시 눈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그냥 텅 빈 가운데 그냥 이 알아차려지는 우리가 소리라고 이름 붙였던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알아차려지죠. 이렇게 자각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 귀가 저거 들은 건데요. 하지만 실제 귀가 들었냐는 말이에요. 귀가 있지만 어떤 소리가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그건 자기 분별이에요. 꿈꿀 때 보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꿈꿀 때 눈이 보고 귀가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는 주객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주관이 저 소리라는 객관의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눈으로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진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습관으로 보이는 걸 전부 다 모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볼 뿐인 거예요. 마치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이라는 유리를 거쳐서 바깥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계속 안경을 통해서 부처님도 보고 컵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다 봐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불교에서 스님들께서 바깥에 있는 그 모양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말고 말하면 말 따라가고 모양을 보면 모양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색과 소리를 쫓아가지 말고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스님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거 안 보이냐? 눈앞에 있는 그 진실 안 보이냐? 그 유리 안 보이냐? 저는 여기 안경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냥 이 안경을 통해서 바깥 대 것만 봐왔다 보니까 그분이 이걸 가리키면서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제가 유리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보잖아요. 유리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짤이란 말이에요. 분별 없이 먼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책이다라고 하는 모양을 해석해서 아는데 이렇게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해석해서 아는 것 분별해서 아는 것 그것만을 아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왔던 거예요. 그 인식작용 그 식의 작용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인식이 다 다르니까 업식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업 따라 자기가 세상 자기 세계를 창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다르게 보이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펼쳐진 연기된 세상은 다 달라요. 동일한 세계 하나에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다르게 자기가 창조한 세계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 이건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모양 따라가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타정교라면 똑같은 모양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똑같은 연봉 3천만 원을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나의 인생을 이만하면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것보다 더 못한 인생인데도 이것보다 더 잘 산 인생인데도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인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진실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인 거예요. 허상의 세계인 거예요. 허상의 세계. 불교에서는 그 허상을 보지 말고 첫 번째 자리에 드러나 있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겨우 앉을만한 갓난아기가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소리를 하면 그 갓난아기도 들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다 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한 그 고양이도 이걸 알아차려요. 이걸 알아요. 그 갓난아기와 고양이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걸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 스님이 저 앞에서 이걸 때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소리가 났구나. 그걸 내가 인식했구나. 별일 아니네. 깜짝 놀랐다가 별일 아니네. 이렇게 해석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돌아가지 않아도 해석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냥 알아차리는 이게 있죠. 그냥 보는 보고 나서 이 모양을 해석하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아도 이거는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잖아요. 이 소리 안 들립니까? 이거 못 뽑니까? 생각 안 일어납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저 너무 많아요. 번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중세인가봐요. 생각을 없애려고 길을 써요. 그걸 수행인 줄 알아요.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이게 법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망상이 아니라 이게 법이구나. 일어난 생각이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직 보리예요. 일어난 생각이 그대로 자기 부처를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생각이 사라지고 나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도 생각은 그대로 있죠. 분별은 그대로 하죠.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깨닫고 나면 집에 갈 때 몇 번 버스 타야 되는지도 분별을 못할 거예요. 이 남편이 내 남편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게 불교는 아니잖아요. 다 자제하게 활용하되 거기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마음을 내되 머물러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100% 활발하게 쓴단 말이에요. 막 허무주의에 빠지고 공허해지고 깨열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활활 발발해요. 저절로 그렇지 않나요? 배고프면 저절로 밥 찾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 죽겠으면 막 화다닥 뛰어서라도 가잖아요. 그거 저절로 하지 않아요? 내가 오른발을 들어야 돼. 오른발 내려야 돼. 왼발을 들어야 돼. 내려야 돼. 속도를 몇 리터 퍼스 세크로 달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나요? 저절로 아니에요. 저절로. 인연이 하는 거예요. 인연이. 나라는 고정된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은 이 법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법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원리 같은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로 규정하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공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를 움직이는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원적 원리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뒤에서 나를 조정하는 어떤 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리해서 규정하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말로 규정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말로 그냥 공적 영지시민이 진공요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뿐 있다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틀렸고 없는 것처럼 없다라고 설명해도 틀렸어요. 양변을 다쳐줘야 돼요. 그래서 세웠다가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하는 게 법문이에요. 그걸 입하자제라고 불러요.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 법문에서는 본인이 했던 법문 세웠던 법문은 반드시 본인이 깨뜨려야 된다. 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을 공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줬다가 공을 깨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색부터 나오잖아요. 처음에 공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서 이 현실을 자제하게 살려고 괴로움 없이 살려고 진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난 그냥 현실을 자제하게 살고 있어 괴로움 없이 살고 있어 그 사람에게 진리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진리라는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아요. 부처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즉 아픈 사람만 병에서 낳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낳아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안 아프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난 건강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건강하게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건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건강은 입에 담지도 않을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 건데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 아예 입에도 담지 않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애들이 진짜 천진난만한 천진불성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진실은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특정한 것을 좋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특정한 것을 싫다고 밀쳐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는 유의 조작에 애쓰음을 내려놓고 취하는 것도 이거고 버리는 것도 이거니까 취해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지 무엇이든 집착함이 없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삶을 사라질까요? 삶을 이대로 이대로 완전한 삶을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어요. 밀쳐낼 게 없어요. 좋아서 죽겠는 것도 없고 싫어서 미치겠는 것도 없어요. 주어진 삶을 온전히 허용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본래 허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본래 허용 아닌가요? 내가 이 나이에 여자로 태어났다. 이게 본래 허용돼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허용시켰어요? 다 여자이기를 허용시켰나요? 내가 가난하기를 부자이기를 어느 날 내가 부자를 허용했어. 이런 건가요? 저절로 허용되고 있잖아요. 삶이. 삶이라는 진실을 내가 분별하되 분별함 없이 분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함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면서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마음공부예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마음공부가 아니라 잠시 출가해서 떠난 분들은 떠나기 위해 떠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처럼 돌아오기 위해 떠났단 말이에요. 중생들 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 게 진짜 떠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좀 더 깨닫게 된다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핵심이고 이건 이제 약간 초보 단계 수준의 색 불이공 공부리색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에서 이 깨달음의 안목을 곧바로 드러내주는 색이 곧 이 자리에 여지없이 여기서 공하다. 공이 여지없이 여기서 색이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선이라는 공부가 수행법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혹은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까 그 선이 과연 무엇인가 진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 공이라는 실상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별을 좀 쉬고 방편을 조금 걷어내고 이제 곧장 한번 한번 눈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